서울도 형기야 서울도 남자들은 전부 자신 깊고 유자들은 전부 이쁜 너는 서울도 알지? 몰랐는가 근데 서울도 왜 안 오지? 그러게 서울도 온다 오 온다 서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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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악구정동에서 28년 동안 산 곱사 네모에 있어 보이는 이름을 가진 흥춘이라고 그래 안녕! 청담동 소박이 오춘이야 내 친구는 나를 강사 닮았다고 해서 오타라 불러 내 동생은 베이복스 이지 닮았다고 해서 오이지 하하하하하하 야 반갑다 근데 내가 오늘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최신 유행하는 샤기컷 했다 아이가 샤기컷 샤기컷! 요즘 누가 악구정도에서 샤기컷 하니 요즘 악구정 트렌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악구정 트렌드 호섭이 바가지머리 하니 오! 오! 이걸 자를 때도 그냥 자르면 안 돼요 앞머리가 똑바로 잘라줄 수 있도록 냉면 그룹을 대고 잘라줘야 돼요 야 너는 나서지 마라니까 야 내는 어떻노? 내는 염색 중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해나 염색 했는데 우와 치기네 해나 염색! 누가 악구정동에서 그런 염색하니 악구정 트렌드 맥주 염색하니니 맥주 염색! 이제 웃고 인마 준비를 준비대로 하고 무시는 무시대로 당하고 갱준아 걱정하지마 맨날 걱정하지마 내 오늘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준비했거든 진짜? 그래 야 우리 태극전사들 진짜 잘 싸웠지? 그래 내가 2010년에도 잘하라는 의미에서 세계적인 붉은 악마 팀 입고 왔는데 아 징이네 붉은 악마 팀 요즘 누가 악구정 청담논현에서 붉은 악마 팀이니 요즘 트렌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트렌드 할머니 빨간내구머니 야 근데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누구만 멋있는 거가 아니면 서울 사람들 다 이래 멋있는 거가? 얘들아 여기가 어디니? 악구정 동 신앙하는 사람들을 봐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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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더러킹이야 아니요, 나 도곡동사는 박보증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아무도 모르나 최고의 패션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탈리 최고의 밀라노 직수의 패션 트렌드 드랑이 그렌나루를 보여준다. 드랑이 그렌나루를 보여준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 드랑이 그렌나루. 드랑이 그렌나루야! 안동은 공기가 좋아 그런가? 안동사람들 피부가 왜 이렇게 겁노? 어? 근데 아가씨 담배 많이 피지? 완전히 생일네. 우리 오래간만에 서울 밖으로 나왔으니까 서울 아들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자. 우리 서울 아들 온다! 안동 왔어! 안동 왔어! 안동 왔어! 안동 왔어! 안녕! 아쿠종동에서 18년 동안 산 서울스런 외모에 도시적인 이름을 가진 흥춘이라고 그래. 안녕! 오늘 강남 밖으로 처음 나온 오춘이야. 아, 안동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 야, 근데 내가 오늘 좀 멋있지 않나? 내가 너한테 자랑할라꼬. 최신 유행하는 웨스턴부츠 신었다 아이가? 너무 진다! 웨스턴부츠! 요즘 누가 압구정동에서 웨스턴부츠 신니? 요즘 압구정 트렌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압구정 트렌드. 수산지장 장화 아니니? 이 정도는 신어 줘야. 안동 화외마을 화외탈보다 주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니? 이 정도는 신어 줘야. 이 정도는 신어 줘야. 안동 땜에서 안동 소주를 언더락으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니? 물론 안주는 안동 찜닭이야. 그게 너무 좋아. 너 또한. 갱빈아. 우리는 왜 이걸 생각 못 했을까잉? 갱빈아. 어? 패션은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마두를 타고 나는 거다. 왜 기분 좋다고 막 상경하지 말고. 느낌 같고 호흡 같고. 필 충만할 때. 그때 상경하란 말이야. 그때 상경하란 말이야. 진짜. 이게 뭣고 인마. 안동까지 와서 무시만 당하고. 이제 웃잡기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준비한 게 있거든. 진짜로. 야. 내가 오늘 멋있지 않아?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모델들만 입는다는. 망사티 입고 왔는데. 와 지기네. 망사티. 요즘 누가 암구정 돼서 망사티 입니. 요즘 암구정 트렌드. 양파망 망사티 아니니. 와. 와. 이 정도는 입어줘야. 양파망의 향기가 여성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입으면 안 돼요. 이거랑 꼭 같이 코디해 줄 게 있어요. 뭔데? 양파망 잠자리티 아니니. 전과 모델. 옥션아. 이 패션 미스테이크야. 요즘 강남 모델들이 입는 패션은 말이야. 쌀포데티 아니니. 이게. 근데 오늘은 그 멋있는 행위만 안 오나. 왜 안 나오겠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모델. 모델. 아니요. 나 모든 여자들이 부상 찍고 싶어하는. 박일수라고 해 너희들 패션 모자란 게 많다 안동까지 와서 이런 멋진 모습 보여줘서 너무 기쁘고 안동 영농조합 신용 타투를 보여주지 안동 영농조합 신용 타투 그거라고도 혁래할 수 없을 거야 안동 영농조합 신용 타투 품자야 뒤에는 품자야 서울 아들이 악구 정도 구경시켜준다 했거든 아들 앞에서 천투내면 안되는데 절대 기죽지 말자 저기 서울 아들 온다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서울 오케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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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쿠정동에서 18년 동안 산 강남 집값상 승용원인 흥춘이라 그래 아뇨 2006 타임즈에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아시아 50인 선증된 오춘이야 반갑다 근데 내가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나 내가 오늘 아쿠정동 구경 간다고 엄마 억수로 쫄라가 명품 쩝게 하나 샀거든 아 멋있다 명품 쩝게 경순아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명품 쩝게 입고 다니니 요즘 트렌드 아니야 요즘 아쿠정 트렌드 택배 쩝게 하니니 오준아 이거 SS야 SS가 뭐니 스트리트 스타일 길거리 패션 하니니 요즘 아쿠정 명품 간 트렌드 말이야 할아버지 한복 쩝게 하니니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탑걸걸해서 김씨 할아버지와 알까기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거 하니니 딱 딱 아 기분 좋다고 막상 경화하지 말고 느낌 갖고 호흡 갖고 일 충만할 때 그때 상경하란 말이야 너무 그러하지 마라 내가 안 그래도 오춘이 니 주려고 선물 갖고 왔는데 맞다 선물? 줘봐 니 이거 맘에 들기야 요즘 아쿠정동에서 제일 유행하는 터드백스 아쿠정 이쁘다 터드백 요즘 누가 아쿠정동에서 터드백 갖고 다녀 버려 터드백이요 누가 아쿠정동이요 요즘 트렌드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요즘 아쿠정 트렌드 아줌마 장방울이 아니네 이 정도를 갖고 다녀줘야 백화점 시시 코너에서 녹말 이수계로 LA 가이드를 찍어먹을 수 있어 야 그래도 뉴드 이거 보면 깜짝 놀랄걸 N세대들의 필수포 사이버 가방이다 지기네 사이버 팩 니 얼굴이 사이버다 노조 트렌드 강남 트렌드 말이야 공사판 덕지 말이네 왜 공부를 했어요 아니지 너네가 야 근데 진짜 그때 오늘은 그 뭐지 행임 안 오나? 얘들아 여기 스페이스가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은 봐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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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으아 스페이스 나 믿음과 신용의 사나이 박 담보라고 해. 오늘 보여드릴 최고의 패션 신호등 타투를 보여준다 신호등 타투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신호등 타투 신호등 타투 빨간색이 왜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